급식 비리로 논란이 된 충암고등학교 다들 아시죠?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 충암고의 비리 문제를 학내에서 쌓아온 선생님이 있습니다. 학교에 건의하고 1인 시위하고 인터뷰도 하고 오직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고군분투를 한 이 선생님에게 학교는 온갖 협박과 고소구발을 난발했습니다. 심지어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비리 사실이 다 드러난 지금에도 이 선생님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네요. 선생님을 의지하며 응원해온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나요?